매시팬님 맛있냐? 왜케 무섭지지요?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거 무슨 고기인 줄 알아? 그거 니에미 허벅지 와우 쉣 야 랄프야 나 좀 심하지 않냐? 왜이렇게 빨갛게 나오지? 생고기네 나 죽으라는 거야? 이거는 내가 먹으면 저 정도면 이국종 교수가 살릴 수 있음 야 이 정도면 이국종 교수가 살린대잖아 내가 아무리 레어를 좋아한다 그래도 쉣은 생고기잖아 이 정도만 구워줘 걔네는 따로 그냥 펜에다가 금방 구워질 거야 맛있네 고기 진짜 부드럽다 고기 진짜 부드럽다 미국산 소고기 프라임이에요 고기 맛있다 진짜 나는 고기 없었으면 진짜 다이어트하기 힘들었을 거야 진짜로 와 살치살이 맛있네 부채살보다 핏물 아니 그러니까 핏물인데 여러분들 봤을 때 핏물인데 이게 육즙이야 사실은 여러분들 고기가 여러분들 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걸 그대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돌렸기 때문에 겉은 바삭해지고 속은 촉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육즙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고기도 처음에 덩어리가 있으면은 걔네들을 썰어가지고 바로 구워서 먹는 거랑 그거 그대로 굽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덩어리 진 거 그대로 구워가지고 그 안에 육즙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자르면은 그만큼 그 안에서 이제 육즙이 핏물이랑 같이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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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무쳐갖고 먹어도 돼 아이 괜찮아 미쳤다 와 여기 무슨 레스토랑이야? 미쳤네 고급찌개 좀 먹어볼까요? 네 고급찌개 좀 먹어볼까요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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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니까 핏물 보고 여러분들 거부감 느껴지는 거지 막상 한입 먹어보면 이렇게 맛있어요? 이러겠지 아 진짜 맛있다 플래시까지 트니까 고급진 영화 보는 거 같네요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 출발 야 미쳤냐 코트 어린이 야채하니 오케이 아 진짜 무슨 인육 드립 치지 마세요 진짜 족같은 족같은데 진짜 아 진짜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 웬만한 드립 다 봤는데 인육 드립 좀 치지 마세요 한미발 넥터 한미발 넥터 무슨 살인마 코트의 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매시팬님 맛있냐?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거 무슨 곡인 줄 알아? 그거 니 애미 허벅지살 그거 니 애미 허벅지살이야 그거 니 애미 허벅지살이야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예예 아 왜요 왜 뭐라고 하세요 영화의 한 장면 김창환 선생님 영화 한 장면 성... 아 왜 진짜 존나 13개야 아 시바 아프리카 아 너무 13개야 왜 이렇게 13개같이 그래요 영화 한 장면 예? 연기한 건데 아 못 본 애들 많아? 아 진짜? 음 어 진짜 맛있다 여보세요? 미팅? 8억 넣고 7억 빼 알았어 그래 왜요? 아니 인육거래 인육거래라는 인육 드립치지 말라고요 진짜 왜 그래요? 진짜 진짜 맛있다 저만 먹는게 참 죄송하네 진짜 이거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샀는지랑 조리법이랑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집에 에어프라이어 있으신 분들 한우 아니에요 미국산 프라임 뜬깁인데 진짜 맛있네 다 먹었다 배불러 인증만순 약속 영라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먹는 약이에요 복부 내장 지방 지방간 혈관 지방을 분해 배출하는 효능 청간황 폐지환 이거는 이제 뭐 식욕 억제제라 그러는데 사실 식욕 억제제 빼고는 뭐 엄마가 먹으라니까 먹는 거예요 사실은 약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두 개 먹어요 와 진짜 나 진짜 이거 먹을 때가 제일 하루 중에 제일 고난이야 진짜 써요 쓰기도 하고 먹자 아 아 진짜 아 이거 먹으면 진짜 비위상해 매일 먹지만 참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잘 먹었네요 성지 레스토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고기 먹방 할게요 네 살치살 너무 맛있네요 제가 어떤 거 샀는지 좀 안내해 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뭐 광고 숙제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근데 집에 에어프라이어 없으시면 좀 그럴 거야 이거 이거 제가 180도에 10분 하라 그랬는데 아마 15분 정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180도에 10분은 너무 레어가 되는 바람에 예 좀 그런데 제가 방금 먹었던 한 덩어리가 300g인데 예 13,900원이에요 300g에 가격 너무 야무지죠 싼 편인데 아니 진짜 싼 건데 소고기 치고 진짜 개 싼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100g으로 계산을 해 보세요 13,900원을 3분의 1로 나누시오 4,640원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한우 살치살은 100g당 6,000원이 넘어요 특볼등급 같은 경우는 100g당 18,000원이야 100g당 21,000 얼마야 거세한우 21,950원 미국산 소고기를 더 애용하라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제가 한우도 먹어봤거든요 저는 더 맛있으면 사실 몇천원 더 줘서라도 한우를 먹겠어요 근데 맛이 똑같아요 진짜 죄송한데 맛이 똑같애 그래가지고 굳이 한우로 갈 필요가 없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호주산도 먹어보고 미국산도 먹어봤거든요 미국산이 더 맛있어 호주산 냄새나 오히려 아무튼 100g당 4,600원이면 저는 만족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요건데 뭐 냉장 유통으로 해가지고 오니까 괜찮더라고 요거 제가 뭐 홍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고기 두께도 일단 두껍고 맛있어 살치살 진짜 맛있네 냄새도 안 나고 맛있어 진짜로 드셔보세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영화의 한 장면 김창환 선생님 영화의 한 장면 김창환 선생님 영화의 한 장면은 세 아 왜 진짜 존나 십선비야 아프리카 너무 십선비야 왜 이렇게 십선비같이 그래요 영화의 한 장면 예 연기한 건데 아 못 본 애들 많아? 아 진짜? 음